스랄! 백 느낌은 아니야. 자군 야포 일단 가라 파메혈의 예언자나 수정상인이나 천벌이나 무조건 어, 잡아야 돼요. 이거 야생에서는 못쓰나? 지금 야생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정규 들어가면 없어지는 카드가 여기서 뭐겠죠? 독성시앗 불안, 아, 불안이었구나. 맞네. 불안이 없네. 불안이 없네. 독성시앗도 그러고보면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그제? 당연히 이쪽이 맞죠. 숲의 영혼은 있는 것 같은데 독성이 진짜 좋은 카드. 요게 뭘 만들든 바로 없애버리니까 나, 신비한 화살 쏜다. 나, 신비한 화살 쏜다. 뭐여? 캐스트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두어 캐스트요? 두어 캐스트요? 두어 캐스트 같은데? 덤벼라. 이 떨떨한 말 떨거지야. 응? 불안, 모래의 보석을. 고맙네. 불안 안 나온게 어디야? 지금, 그러고보면 하수인들이 너무 없단 말이지. 그지? 자, 일단 나왔고. 한 장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요. 으아! 신비한 화살 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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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장 정도! 아니!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별 먼저 쓰는 것보다 이러면 어떨까? 요렇게 한다면 별 뜨자. 판돈이 아주 크네여? 판돈이 아주 크네여? 오! 뭐 정리를 안하네요? 와, 별가... 앗! 얼레? 너픈데? 일단 별부터. 요거 데미지 안 받게, 최대한. 뽑으세요! 정말 놀랍군.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천벌이나 파메이에요 혼자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팔굽까지 아껴뒀는데 뭔가 나왔어? 하하 씨. 오랜만이에요, 존스 형. 야, 이거 존스로 퀘스트를 깨네? 가자. 띵띵띵 고오룩, 고오룩 영원 기다려, 플룩 어우, 이건 뭐야? 고오룩 청주주여 고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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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거든 정말 놀랍군 이건 어떨까?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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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짜증나. 와... 이건 괜찮아. 설마 도발? 어... 말이 없네. 저주를 극복한 일... 더욱 강해졌다. 누가 가?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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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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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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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